자 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하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아침이지만 다같이 우리 합도 하시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모아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변 그리스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옮겨오셨는데도 잘 찾아오셨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 시대의 한 가부의 기름 그릇에 임한 기적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7월 달에 또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열한기하 4장에서 6장까지는요 7가지 기적이 쫙 연달아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릴 가부의 기름 기적이 왜요? 수댐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고요. 또 독이 된 그 국이 독이 없어지고 그 다음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남한 장군의 문등병은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치유되고요. 잃어버린 새도끼를 찾게 되고 자 도단성 위기 때 그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을 동호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이 7가지 기적을 통하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절대 불가능의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문제를 가져온다면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시장에서 확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극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는요. 지금 강단을 의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체험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요.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갈보리 언약은요.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고 지금 나에게 미결재상 해결되지 않은 이 많은 문제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래요 위의 같은 이런 문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정거를 얻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시 엘리사 시대는요. 엘리야보다 갑질로 더 악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다 알잖아요. 갑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크녕 더욱 강팍해지고 원약을 잃어버려 재앙시대의 전쟁시대의 심각한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절대 불가능의 이 장애물 앞에서는 이 한 가부의 생명건 원약적 도전을 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며 끝내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여운의 성교님들도 넘치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의 수글성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의 큰 그릇입니다. 1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자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본문에서요. 여기 부르지자 엘리사에게 이르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가 큰데 그 뜻이 천둥소리가 나는 것 정도예요. 천둥소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엘리사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며 통곡하며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어요. 이게 지금 부르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이 부르지는 속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왕 하나님만 경애했던 자기 남편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건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다가 절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 고통 속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일하지 않으실까. 빚쟁이 빚을 갚아라는데 갚을 능력은 없고 이제는 또 두 자식까지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도대체 앞뒤가 다 막혀있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원의 가족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은지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은지. 사자는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쳐버리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봐라. 네가 지금 이런 문제 속에 고통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안 계시잖아. 없잖아. 안 살아계시잖아. 사자는 끊임없이 너 헛것 믿고 있잖아. 속삭입니다. 마음이 이런 불신한 세계를 계속 박죠. 염려로. 우리에게 무서운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절망. 상실감일 것입니다. 문제보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불신한.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죽으시는 것 같고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 신도 들기도 하고. 이 영정 낙심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기대를 해야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이게 불신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불신한.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바닥바닥 내 힘으로. 그런데 이 가부여인은요. 그래도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승지자 엘리스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니. 자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 3, 7 살릴 그릇으로 나를 세워가고 있는 시간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엘리스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아까 강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아주 잘한 것은요. 인본을 짓으면서 막 돈을 빌려다니지 않았어요. 승지자 엘리스 앞에 나와 부러지셨던 것입니다. 에르미야도 시대를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해 너는 내게 부러지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를 담을 믿음의 큰 그릇에 있으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보면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가문은요. 기도를 담을 큰 그릇도 있었지만 말씀을 담을 믿음의 큰 그릇도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1사에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100% 신뢰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말씀을 담을 믿음이었던 거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단호한 영역적 결단했죠. 금요일날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성전 건축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스로 빠벨과 예수하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단호히 결단하고 거절합니다. 홀로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자기들 끌이 건축합니다. 그렇죠?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기름 한 그릇인데 이게 히브료로 아숙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부을 정도로 한 그릇이 아니에요. 한 번 딱 부으면 그냥 끝나는 정도. 너무너무 작은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면 어떤 말이에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름은 요만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뭐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나 이라고 한 거예요. 강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적은 양의 기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시 순종과 큰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강단을 통하여 폭포스 같은 말씀이 막 쏟아져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 내 믿음의 그릇이 종말이 같으면 쏟아 부어져도요. 다 넘칩니다. 그래서 말라이 고정찬 성교사님 말씀도 강단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헌당경제를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하신 헌당경제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원단의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감동시켜 수록바벨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것처럼 영혼의 성전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풍성함을 담을 믿음의 그릇 큰 그릇 말씀의 큰 그릇 기도의 큰 그릇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스킬을 체험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기름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릇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사고 넘치도록 부을 기름은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성도들 이 가부의 여인처럼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강단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언약적 기도 언약 도조하여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2, 3시대의 주요 그릇을 쓰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실 주 예수 그리스물로 축복합니다. 둘째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 5절에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6절과 앞부분까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여인만 말씀을 따라 행한 게 아니에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에 부었더니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아들들은요 어머니의 이 말씀 순종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행동하여 똑같이 말씀 성취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가인의 가부 여인의 이 아들들은요 본인 잘못도 없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될 판이었어요. 종 끌려갔어요. 그죠. 나무집에 이런 운명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완전히 반전의 응답을 목격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알잖아요. 자 여기에도 물 떠온 하인은 알았지만 연회장은 알지 못했더랍니다. 함께 하나님 역사에 행동한 자와 하인의 행동했어요. 예수의 명령이 그대로 근처에 하인은 함께 있었지만 연회장은 함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랩몬트와 후대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언약성 지혜지험을 함께 행동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똑같은 응답의 축복 속으로 성견을 반드시 후대와 함께 가는 응답입니다.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자 7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자 특별하게 중심을 보면요 그들이 그릇을 빌려오고 부은 건 누굽니까? 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그릇에 그 담긴 기름의 소유주가 누굴 지금 고백하느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게 다이세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그죠?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속에 고민할 때도요 그이 계셨던 것입니다. 두 아들과 이 가보가요 자 고민하고 힘들었지만요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금요일에 강단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도전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프로 순종하는 자 끝까지 도전하는 자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강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 속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이 되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스 8장 32절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부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 그리수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참아오로 우리를 절망과 상실감에 몰아가면서 우리의 후손돌까지도 종으로 삼고자 이 원수마귀를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참제사랑 우리의 영원한 이 희생재물로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참신자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전된 내가요 나중 영광이신 이 그리수로 충만해지기만 하면요 그리수로 충만해지며 보좌의 주폭 시공관 초월 이삼 지혜의 빛의 응답을 받는 정의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수로 여부는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이 가부의 여인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원약을 성취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남은 마지막 원약이 뭡니까 땅 끝까지 만민에게 바로 성교의 원약입니다. 삶에도 눈치를 발라야 다른 사람을 얻어먹어요. 맞잖아요. 눈치 없으면 영적 눈치도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2, 3, 7 눈치를 채야 됩니다. 나는 지금 경제 문제 부부의 갈등 문제 경제 문제 있으면 당연히 부부 갈등 오겠죠. 그리고 또 신경 쓰다 보니까 건강 문제 자식 많죠. 일, 사업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감당 힘들 정도로 신경 써야 될 거 너무 많고 스트레스밖에 없고 그런데 웬 2, 3, 7, 5천 종족을 자꾸 살리라 아시는지 강단에서는 너무나 그리야 멀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강단에서 힘이 돼주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 치유의 말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매주 나오는 말씀은 2, 3, 7, 5천 종족 그죠 성교하라는 메시지가 강단에 나옵니다. 여러분 용기에 그냥 우연히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작정하시고 여기다 가져 놓은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셔서 그죠 그 말씀 무슨입니까 우리 요원의 성도님들은 2, 3, 7 성교위원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바울처럼요 이방 성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인 것처럼 여러분은 2, 3주의 성교를 위한 택한 그릇입니다. 내년을요 성교위원 내년을 송파하시는 우리 단일 목사님 마음이 바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쁘신 것입니다. 70년 때가 차네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어요. 그래서 성교의 시간표가 우리의 온교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와 성교의 파수망대 빛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온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자 이걸 아시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요 불신자 고레서도 하셨어요. 불신자 고레서를 통해서 하셨으면 돌들로 통해서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우리 영원의 성교들이면 무엇을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 기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영원의 본당 헌당을 통하여서 헌당 경제를 봤습니다. 2, 3, 7, 5층 대고 살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교 경제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경제 성교 경제는요. 이 가부와 같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입을 벌리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고라면 지금 현재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고 너무 이렇게 멀다고 생각하지 못해. 이게 사단의 전락이죠. 속이는 전락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야. 축복 주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줄이다.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 구멍낸 전도인데 이제부터 내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절대 세지 않는 경제 주겠다는 겁니다. 성교 경제는요. 혼단 경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대해 보시라니까 기대요. 하이미스 케를 이제 나중에 영광에 더 큰 비전을 잡고 네 입을 크게 해야 내가 채우리라는 작년의 원단입니다. 올해 온단 나중에 영광 이혼약 잡으시고요. 봉석에 채우시는 영적 큰 그룹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